도시락 10인분 이동이나 해주십시오. 저와 함께 가주시죠. 탑승동 내부에. 거기는 왜요? 테러리스트들이 잔뜩 있을 텐데. 혹시 절 테러리스트들한테 팔아 넘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? 자세한 건 현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부디 앞장을 서주십시오. 알았어요. 아무래도 좋으니 테러리스트한테 절 팔지만은 말아주세요. 그럼 앞장 서시죠. 탑승동 내부에 함께 가는 겁니다. 시애씨에 고마웠어요. 어디 한번 해볼까? 여기쯤이면 괜찮을 것 같군요. 몸을 해방시켜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. 당신과 함께 이곳으로 올 명분이 필요했습니다. 하지만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시간은 없었죠. 이에 다소 난폭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저는 지금부터 테러리스트들이 폐쇄 구역에 생성한 이너 포탈로 향할 예정입니다.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저를 엄호해 주셨으면 합니다. 보다 자세한 설명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해드리겠습니다.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을게요. 그 대신에 목적지에 도달하면 꼭 사정을 알려주셔야 해요. 함께 임무를 완수합시다.